네, 오늘 잘 해봅시다. 자 오늘 파이팅! 파이팅! 자 오늘 파이팅하고 내일 좀 다 씹시다. 오늘 파이팅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파이팅하실 수 있습니다. 가방을, 이쪽에 앉으세요 하고 가방 주시죠. 외투 공안해드리겠습니다.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맨날 해야 돼. 호텔 저기 진짜 젊은 것처럼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하고 꼭 밟고, 밟다 놓고 와서 이걸 해줘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우와! 음, 맛있다. 음, 괜찮네. 지금 아이라인지가 나왔으니까 기대하십시오. 소금? 오늘은 소금, 소금.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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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. 아, 보세요. 진짜 못 하시는 게 없네. 아이고, 안 나셨습니다. 아이고. 진짜 못 하세요. 그래서 허락해줘 봐. 이제 아마 일단 더 붙어서 얘기를 할 것 같고. 허락해줘 너를. 마야, 소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돼. 개구리 괜찮은 거잖아. 나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, 개구리. 아, 사운드. 아, 사운드. 아. 어쩔 수 없어. 개구리는 담을 수가 없어. 여기 잘 살고 있는데. 아, 사운드. 아, 사운드. 아, 사운드. 아, 사운드. 아, 사운드. 하하하하. 고, 고, 고. 짠. 짠. 어이가 없어서. 아, 저거. 하하하하. 상처에서 이제 민망함과. 좀 분위기가. 하하하하. 오케이. 갑자기. 허락. 오케이 허락. 오케이 허락. 오케이 허락. 죽었어. 오늘의 하이라이트.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. 서른 채 했다. 손에 지고 있지 말고, 내 파다에 넣어볼게요. 안 좋아요 안 좋아요. 저는 오늘의. 하이라이트. 아, 하이? Show me bowl. 하하하하. 그, 아예. 그 붉은 눈 아 pa. 뚱. 살짝 이렇게 적셔 갖고. 네 그렇죠. 좀 뜨거운 거 참고. 약간 팍. 해버리면. 음. 이걸로 해도 돼요. 그러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야. 그래서 잡고 샤앗 샤앗 이거에 사실 올라오는 건데 이게 너무 열대로. 네 여기까지. 날씨가 막 됐어요. 재탄이 일어나는 중. 저희도 오늘 라든지. 잠깐. 이걸로 이제 오다. oysters. 1, 2, 3 1, 2, 3 1, 2, 3 정은아 핫톤 떼줘 정은아 핫톤 떼줘 오케이 이거야 와 읽는 줄 알았어 와 용암이야 자 확인하세요 네 안녕 제가 너한테 무게를 해 키 내면서 키 내면서 키 내면서 쎄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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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제가 살이 좀 빠져서 이 빵빵함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깨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근육이랑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그래서 마주 보고 귀를 인지하고 들어가야겠다 괜찮냐고? 이제 비가 싹 비 빠바바밤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이거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한번 해 한번 curiosity 깜짝.... 천천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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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성급 스위트 로맨스 킹덜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